그 전화 더 laisse 할 줄 알겠지? 오 전화 왔어 일단 연기해야지 누나! 누나! 여보세요? 누나 나 복권 당첨됐어 진짜 꿩 아니고? 어 진짜로 나 지금 복권 사가지고 멤버들이랑 했는데 대박이다 어떡해! 지금 멤버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지금 2등 해서 6천만원 지금 받았어요 누나 2등해서 얼마라고? 6천만원 이거 저번주 토요일 거 말하는 걸? 오 맞아 맞아 그거 풍풀 대박이지?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나, 나 500만원만 받아도 돼요? 안 돼, 안 돼 아, 누나! 아, 누나! 누나! 누나, 누나 축가 사줄게요! 누나 축가, 축가! 다 줘요 다 줘요 아, 누나! 좋아해 와, 나 로또 1억 씨, 와! 나 2억 다 줬다 누나, 나 3억! 내가ık다 할머니, 후퇴장시켜드릴게요 흐음